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인 KB국민은행이 수출입 거래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4년 우수기업 고객 초청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지난 18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속적인 원화 강세로 환위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수출입 거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의 최근 세계 경제 흐름과 환율 전망에 대한 강연에 이어 KB국민은행 수석 마케터의 환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저소숙층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컴퓨터 200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KB국민은행이 기증한 중고 컴퓨터를 한국노동복지센터가 정비해 서울시가 선정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컴퓨터 200대는 선정된 각 가정에 이달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학예 인턴 행원 100여 명이 어제 농촌사랑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턴 행원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당행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인턴 행원들은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농촌마을을 방문해 마을 벽화 그리기와 독거노인 가정 도배 및 장판 교체, 참외바 풀뽑기 등 농촌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편 지방지역에 근무하는 인턴 행원들은 8월 22일까지 소속부전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인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맛비와 함께 전국 곳곳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취침 2시간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잠들기 전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